영과 진리로 예배 여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곤 합니다 편륙병을 치료받고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의 이야기 또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여성들이 가진 특유의 깊은 감수성과 또 신앙심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묵상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오늘은 수가성 여인 또는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불리우는 한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되시는 분이신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본부대인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유대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이동하는 사이에 사마리아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이동하는 것은 타당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가기보다 비켜나서 우회하여서 가는 경로를 그 길이 더 길고 또 덜 직선적인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하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여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와 사마리아가 가진 역사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주전 721년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할 때 사마리아는 수도였고 북왕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망한 후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 제국이 외부 거주민들을 집중적으로 끌어들여 이스라엘의 영적 정체성을 희석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11기와 17장은 이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둠해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런 역사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거주하였고 자신들이 이전에 믿던 신들의 신상을 세워놓고 생활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는 혼합 종교의 온상이 되었고 종교적 또 인종적인 혼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일어난 이와 같은 역사적인 과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더럽혀지고 오염된 땅이다 라는 편견을 갖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사마리아에 대한 배척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전 128년경 독립 유대시대를 이끌어간 하스모니안 왕조의 초대 왕이었던 히르카노스 일세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부강국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히르카노스 일세는 강한 유대교적 종교심을 가지고 그 그리심산의 성전을 공격하며 부강국의 사람들을 강제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부강국 후손의 사마리아인들은 이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발하였고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로 인하여서 사마리아인들 역시도 유대인과는 절대로 상종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마리아는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실 때에 보통의 유대인들과 같이 우회하지 않고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원문의 의미는 사마리아를 통과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야만 한다는 내적인 압박을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그런 역사적 사실들로 인하여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인들의 박해나 또 냉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 출발하여 정오가 되어서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아있던 예수님께서 물을 기르러 온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부탁하십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매우 매몰차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일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러라 앞서 설명한 유대인에 대한 사마리아인의 민족적인 정서를 그대로 담아 여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까 본래 당신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들을 상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이러한 까칠한 반응에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아민 대화의 주제가 물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로 전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느낀 육신적인 갈증으로 인하여서 여인에게 갈증을 해갈할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냉담하게 거절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신체적 갈증을 해갈할 물을 구했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이다 나는 너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자이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자이다 너가 만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내가 너를 채워주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문자적이고 또 물리적인 차원에 있었던 그 물의 대화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차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과거의 갈등이 얽매여서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적인 갈증을 느끼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너는 지금 너에게는 영적인 갈증이 있지 않느냐 보통의 여인들은 무리를 지어서 우물을 길러 나오는데 정오에 띄약볕이 내리찌는 이 시간 아무도 찾지 않는 우물가에 홀로 물을 기르러 온 너의 삶에는 도대체 어떠한 사연이 있느냐 너의 얼굴과 너의 눈빛과 너의 그 말투와 너의 모든 존재가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다 나는 영적으로 목마른 여인이라고 나는 이 하루를 버텨낼 힘조차 없는 가난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인아 너는 너가 그러한 자임을 인정한다면 생수를 구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만일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너가 만일 내게 구하였다면 내가 바로 너가 원하는 너의 그 영적 갈증을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대화의 주도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마음 속 내적인 갈망과 내적인 결핍을 간파하시며 자신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여 줄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던 그녀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며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얻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참고로 야곱의 우물은 현재도 그 깊이가 약 30미터에 달하는 아주 깊은 우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여행자들은 물을 깊기 위해 가죽으로 만든 그릇을 들고 다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마저도 제자들이 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 그릇마저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셨습니다 지금 여인은 이러한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당신에게 분명 관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도대체 어디서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과연 이곳은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이 우물을 판 그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그 물 그리고 또 야곱을 등장시키며 영적인 의미의 그 생수를 혼용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여자의 혼란감이 드러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자의 질문에 여인의 질문에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은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우물이든 무엇이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너희들 안에서 영원히 솟구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자주 우리의 목마름을 해가라는 존재인 물 또는 생수로 자신을 표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구절은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갑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신약의 대표적인 구절은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민 하나님 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목마름을 해갈시키시는 물과 생수에 빗대어서 자신을 표현하시는 것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건조하고 뜨거운 기후에서 목마름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갈하여 해갈시켜주는 물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또 의미있는 존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건조한 사막과 광야에서 시원한 생수를 얻는 것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물은 시원한 생수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화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 성경이 말하는 목마름이란 특별히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목마름이란 모든 사람이 단순한 육적인 목마름이 아닌 영적인 목마름 모든 사람이 각자 매우 민감하게 느끼는 어떤 욕구 또 갈급함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구하는 모든 자들의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 심적인 갈급함을 해갈시켜주시는 생수이고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진 영적인 목마름 또 심적인 갈급함을 해갈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름의 여인의 삶을 굳이 그 어려운 사마리아의 길을 택하시며 찾아오신 것처럼 메마른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실 때에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배척하고 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목마른 우리의 심적 갈급함을 해갈시켜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소산한 샘물이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수가성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느꼈던 갈급함이 무엇이었는지 주님께서 그 갈급함을 영원토록 소산한 샘물로 해갈시켜주신다 하셨는데 그 영원토록 소산하는 샘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에서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여인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동문서답과 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돼도다 대화의 주제는 갑자기 생수해서 또다시 남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게 생수를 구하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생수를 구하고 있는 너 너는 도대체 누구이냐 너의 남편은 어디 있느냐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닌데 도대체 너는 어떠한 존재이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전지적인 능력으로 너의 삶의 중심을 꿰뚫어 보았을 때 이것이 바로 너의 삶이 가진 갈급함의 핵심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삶의 갈급함의 핵심인 남편의 문제를 정조준하며 이 여인에게 그 문제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가상 여인이 홀로 외롭게 정오의 떼앞볕을 맞으며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녀의 삶에 기록된 수치스러운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무려 다섯 명의 남자를 지나왔고 경험한 자입니다 그 모든 것이 결혼 관계였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그녀는 비교적 특별한 관계의 다섯 명의 남자를 만나왔고 지금 또 다른 한 사람과도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남편은 없나이다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 중에 남편 같은 남편 정말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줄 남편다운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남녀를 너무 일괄적으로 구분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남성들은 인정을 또 여성들은 관계를 통하여 안정감과 소속감을 누리는 것을 원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남성도 춤추게 합니다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마치고 또는 주일예배 찬양을 마치고 집에 가면 은근히 이제 우리 아내의 옆에 가서 계속 앉아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는 것일까요? 잘했어 단 이 세 글자를 원하는 것이죠 이 세 글자만 하면 저의 마음이 충족함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런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연 오늘은 그 말을 들을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남자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칭찬한 말이면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밤새고 일도 하고 또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남자입니다 반면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여성들은 관계를 통하여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잘 채워지지 않으면 결핍을 느끼고 또 목마름을 느낍니다 저희 사육자실 안에도 샘순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화장실을 갈 때 꼭 누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뭔가 재밌는 얘기를 막 이렇게 알콩달콩 하고 있으면 자신이 꼭 거기에 끼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 끼지 못하면 상당히 아쉬워하십니다 또 자기 남편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우리 남편은 나를 여왕처럼 떠받들어준다 라고 항상 말씀하시면서 다시 태어나도 나는 우리 남편과 결혼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 남편분의 말함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가운데 누리는 안정감이며 또 소속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에는 남편이 존재합니다 남편으로부터 받는 안정적인 보호와 돌봄과 사랑 함께 미래를 위하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며 또 자녀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며 함께 그 가정을 일구어 나아갈 때 여성은 그 남편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그 관계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 그 삶의 핵심적인 남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다섯 명의 남자를 거쳐왔지만 지금도 한 명의 남자를 만나고 있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자신의 영혼과 진정으로 결속되어져서 정말 하나가 된 것과 같은 그러한 남편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여인이 방탕하여서 또는 이 여인이 남자에게 유별난 집착을 가져서 다섯 명이나 남자를 갈아치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 여인을 극단적인 여인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도 이 여인이 만남의 복이 없었다는 것 자신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자신의 영혼을 깊이 채워줄 만한 남자를 만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행한 과거를 가질 수밖에 없던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인의 아픔을 드러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갈급함을 안다 지금까지 너의 영혼의 아픔을 이해해줄 만한 받아들여줄 만한 남자를 만나지 못하여 너가 고통당한 시간을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리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너의 안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니 너의 그 목마름이 나로 인하여 채워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겪었던 아픔, 결핍, 연약함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분들 가운데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중에도 여인이 겪었던 아픔과 같이 관계로 인하여서 깊은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였던 기억들이 있으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에서 또는 부모님 또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친구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아픔과 결핍이 있으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관계로 인하여 받은 너의 아픔과 결핍을 내가 안다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사랑과 내가 주는 안정감과 내가 주는 소속감을 누리렴 내가 너와 함께 고민하고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 테니 너와 함께하는 나 인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렴 그리하면 너가 그동안 느꼈던 모든 목마름 너가 느꼈던 갈급함이 채워지게 될 거야 끊임없는 생수의 근원이 된 나에게로 나아오렴 내게로 와서 나의 생수를 마시고 너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관계의 갈급함에 충족함을 받으며 나아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잠시 얘기를 나누었지만 남성들은 인정을 원합니다 인정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살아갑니다 또 각기 상황은 다르지만 책임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또한 남성들이 가져야 할 숙명일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 탁월함이 드러나고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가족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 칭찬의 그릇이 모든 남성들의 마음에 존재할 것입니다 때때로 그 인정과 칭찬의 그릇이 채워질 때도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책임을 잘 완수하였다고 뿌듯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칭찬과 인정의 그릇이 늘 그렇게 충족하게 채워지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좋은 성취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으며 내게 맡겨진 이 책임들을 다 완수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넘치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쉽지만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지 못할 때를 더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인데 지난 업무에 대한 평가와 열매가 저조하여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새롭게 맡게 될 직무와 프로젝트에 대한 부담감이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느리고 개기치지는 않습니까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는 한없이 기쁘고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기대하지 않는 것 같은 소외감을 느낄 때가 그리하여서 무언가 마음의 한자리가 텅 비어있는 것과 같은 공허함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힘쓰시는 부모 세대들 역시 끊임없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열정과 또 헌신을 쏟아붓지만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아이들로 인해 청소년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와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너가 성취하지 못한 그 일들로 인해서 인정받지 못한 업무들로 인해서 실패같이 여겨지는 너의 시간들로 인해서 너가 낙심하고 있음을 내가 안다 하지만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고 있고 내가 그 일 가운데 너를 세웠고 내가 너의 가정을 너에게 가정의 제사장으로 너에게 너의 가정을 맡겨주었고 너가 나를 의지하며 너의 삶을 내게 맡기고 나아간다면 나는, 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살아계심을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주님은 당신이 주시는 특별한 존중감과 사랑함으로 세상에서 받지 못하였던 인정과 세상에서 받지 못하였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여 낙심하고 있어 절망하고 있는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존중감과 친밀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친밀함으로 인정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주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결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든지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영원토록 솟구치는 샘물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수가성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전지한 능력 앞에서 자신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깨달은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며 다음의 질문을 이어갑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의 전통을 비교적 중요시 여기는 이 여인은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님께 조금 더 심화된 총교적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남북 분열 이후에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세계무의 그리심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유일 예배론을 가졌던 강경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리심산에서의 그 성전에서의 예배는 드려서는 안 된다 그곳에서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주장에 따라 주전 125년 요한 하르카누 수일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리심산 성전을 불태우고 제사장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여인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여인의 심오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수님은 먼저 이 여인이 질문한 장소가 문제의 핵심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23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냐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로 반드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의 경우로 생각해 본다면 이럴 것입니다 영의 반대는 육입니다 또 진리, 진실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육과 거짓으로 예배해 드리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 수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만일 우리가 육과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진리의 말씀이 아닌 어떤 거짓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전혀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우리에게 충만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유로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영적 활동을 인지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의 양식을 채우며 성령 하나님의 민감한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신가 하면 과연 저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실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뜻에 전혀 민감하지 아니한 성령 결핍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삶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풍성한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해 본다면 사도행전 8장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사지방으로 달려가라 거기에 너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 가서 보니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빌립 집사의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영적인 감수성이 충만한 삶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분명한 삶입니다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지침과 명령과 권고사항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깨닫기를 기뻐하며 그 뜻을 따라 행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얼마 전 성경 통동 모임을 잘 인도하시는 한 전도사님께 이러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어쩜 그렇게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모임을 잘 인도하시느냐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 너무 좋아서 계속 읽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대답이 저에게는 더욱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진리로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을 더 알고 그 말씀을 더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을 더 깊이 알아서 그 주님의 뜻을 준행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내가 찾고 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령함과 진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하여서 예배에 나와 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 나는 그렇게 영과 진리로 나와 소통하고 나를 알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원하신다 찾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의 마지막 한 달을 앞둔 11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어떠하셨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영적으로 민감한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해셨습니까? 올 한 해에 내 마음을 찔러 쪼개었던 진리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된 내 삶의 구체적인 그 진리의 증거들이 진리로 나타난 변화들이 있으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몸만 가지고 나와온 육정예배 진리의 말씀은 사망하지 아니하고 투상적인 감정만을 구하였던 거짓된 예배를 드리지는 않으셨습니까? 2022년의 남은 한 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선한목자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물을 경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